어, 왜? 이 팀장! 니가 알아서 뭐 할게? 사이삼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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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피곤해 니가 뭐를 해? 전장보존 전장 뛰어와 하루가 더 그만 일지를 못하셨어요? 이거 아주 어려운 사건이 되겠어 이건 설린 사건이야 너무 재밌다 고민이 건조구여 걱정할 때 언제고? 도룩들 죽으세요 어? 아니, 많이 죽었어 아이, 정전이지 나쁜 형사? 좋은 형사? 재밌다 어 엉뚱 또 뭐냐, 이게? 크리티코스트 난 이 너든아 이 너든아 이 나의 뱅 이 Mhm 뱅 아 아주 뱅함정 깜겼네 ? 왜이랄까? 그거 일주일 때 이 사건이 너를 떨어져는 어떤 부위 공연기지구여? 넌 그저 체크해서 뭐야? 뭐 る 내가 넌 초원시로 이랬던 것 같은데? 응 너 뭐지? 둘지 없죠 시간은 더 많지 뇌신 살이니깐 현남같은 희철에 젊어 어? 내가 왜 왔어? 너는 왜 왔어? 나 이 동네 생활 살았거든? 난 태어나서부터 절었거든? 알겠어 정인은 내가 잡은 거다? 응? 내가 헬기 못 뛰었으면 벌써 생활을 취했지 우리 자격증 있냐고 자격증? 자! 아이 차가! 차가! 마지막에 천으로 맞고 천파고 연기지? 나지? 넌 밖에서 보게? 시선한데 진짜 갑자기 깜깜짝이야 아 아 아 엄마가 좋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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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아 아 아 아 아이 아 으아아 염 그는 형사로 보여 그냥 찰기가 있네 그 팀장님이 처음 따졌다고 부르시던데 너만 안 닮았구나 내가 뭐 수사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있어줘 내가? 안 봐? 이 팀장! 지금 놀러 왔냐고 장복이인가? 근데 팀장은 오래될 때가 그냥 형이 싫은 거 같아 오늘 발전 고통이 미쳤구나 아이쿠 무서워 아아 좀 더 좋아 나도 답답이 없어. 답답은 실패야. 자, 이제 음악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눈물 맞춰봐. 잘 봐. 아, 몰라. 나 기분 완전 궁금할 거야. 장난치는 봐. 아, 내가 뭘? 모르니까. 뭐냐, 출도 안 돼요. 고마워. 고마워. 고생했다. 뭐라고? 잘 못 들었습니다.